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을게요. 추가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일단 저희 언니가 20대 같다라고 말을 했던 건 이게요. 이 세상 모든 20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직접 봤던 20대 초반의 언니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였다고요. 그러니 부디 제 말을 오해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여하튼 언니가 경제 개념이 조금은 없는 게 제 나름 또 이해도 되는 게요. 언니는 초등 때부터 예체능을 했어요. 과목 정확히 밝히긴 어렵고 그냥 돈이 아주 많아서 혹은 정말로 재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는 솔직히 정말로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부모님이 시켜줬죠. 현재 언니 주변 친구들은요. 결혼하고 매일매일 한 턴을 입에 달고 살고 있으며 또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그냥 저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언니는 더더욱 기고만장해서 그래! 나는 역시 내 친구들에 비하면 능력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 아니 착각을 하며 사는 거죠. 아무리 제 언니고 핏줄이지만 본인 나이, 외모, 능력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조금, 아니야,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도요. 이런 건 괜찮아요. 왜? 본인 인생이니까 다만 계속 저렇게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거랑 자기는 절대 비혼이라며 아무 남자나 막 만나면서 또 집에 와서는 나는 결혼복이 있다더라 부자를 만난다고 하더라고 등등등 이런 이상한, 아니 미친 소리 좀 어? 이런 거 좀 안 하면 좋겠어. 그리고 술 처먹고 새벽에 부모님 집에 쳐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며칠씩 들어누워가지고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제발 좀 안 했으면 저여 진짜 소원이 없겠어요. 자매가 혈연이 이렇게 저를 더 속상하게 만들 줄 정말 몰랐다니까요. 뒤에 훅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나도 내 스스로를 철없는 30대 후반이라 생각을 하며 사는데요. 이런 제가 봐도 쓴이 언니는 정말 글렀네요. 답이 없어요. 2번 어이고, 딱 보리 알겠구만 사짜지만 남자 만나서 시집가가지고 평생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은데다가 또 점을 봐도 무당을 찾아가도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가 무슨 벼슬이라도 단 것 마냥 아무 생각 없고 철닭선이도 없는 거군요. 어, 이거 아니지 이거는 그냥 철이 없는 걸 넘어가지고 거의 뭐 망상 수준인데 거기다가 완전 무개념의 생각도 걱정도 없이 살고 있네 야, 인생 멋지네. 이미 결혼 시장에서는 완전 퇴물인데 그거를 인정 안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둬요. 저러다가 언젠가는 현타 시계올라 옵니다. 님은 그냥 앞으로 부딪히지 말고 님 인생이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3번 이거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언니가 아니고 부모님이 더 문제예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저희 언니가 큰딸이라고 언니한테만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맞춰줬는데 이제 완전 바보가 돼버렸고 나이 50이 넘은 지금도 시집을 못 가고 집 밖에 몰라요. 집이 몰라. 저는요. 그래서 저희 언니 얼굴 안 보고 삽니다. 4번 이건 쓴이의 부모님이 언니를 저렇게 만든 겁니다. 자식이 한심한 짓거리를 하면 부모가 먼저 단호하게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운데서 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소용이 없죠. 5번 그냥 독거노인이다. 엮이지 마라. 너만 손해볼 뿐이야. 2차 추가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 정말 정말 잘 봤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언니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막 저희 부모님이나 저한테 막말을 한다든지 또 자신의 수입이 많다고 착각을 하며 주변에 막 으스대는 거 이런 미친 행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저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거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 자기 방어 기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스스로 망상하는 거.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되게 오래 사셨는데 그래서 주변에 엄마나 아버지 친구분들이 되게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슴없이 어이구 추하게 그거 나이 든 딸내미가 집에 술 처먹고 들락거리네 아니 그 나이까지 결혼을 왜 못하고 있는 거요? 뭐 하자있나? 등등등 온갖 나쁜 소리를 해대니까 또 이게 언니 귀에도 들어가니까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이건 솔직히 누가 뭐래도 이웃들이 잘못한 거죠. 여하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날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 집에만 갔다 하면 꼭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언니는 언니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속상하다며 서로 막 한탄들 해대고 또 아빠든 아빠대로 안된다. 우리 큰딸내미 저렇게 놔두면 안 돼. 이러면서 선자리 알아보러 다니고 또 전화 사위한테도 자리 좀 알아봐라. 이렇게 부탁을 해대니까 저도 중간에서 너무 지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글을 쓰게 됐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자매는 죽을 때까지 평생친구라고 하던데 이거는 아예 작정하고 거리를 두기도 힘들고 너무 막막해서 글 썼거든요. 그래도 여러모로 조언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은 두고두고 보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감사해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보세요 쓰니 이거는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거리를 둬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야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니까 또 능력이 있으니까 커버를 한다지만 저 두 분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때 누구한테 이러겠냐고요. 바로 넙니다 너. 저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철이 없으니까 손절하라고. 2번 뭐 보니까 동생이 쓰니는 나름 커트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부모님들 뿐이죠. 소를 물가에 끌고 가는 건 해도 억지로 마시기는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게 되는 거니까 경제적인 부분 잘 정리하고 그냥 그런 것보다 인생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러면서 본인 행복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남편한테나 신경을 써라. 이거예요. 너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어요. 딱 부모님만 깔끔하게 처신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요. 어떻게 될까요? 버려라! 라는 말을 되게 점잖게 하시는군요. 3번 옛날에 아니 옛날에 어린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부모들이 하는 말 있죠. 아이고 니 언제 사람 될래? 이랬는데 저 여자는 아이고 니 언제 사람 비슷한 거라도 될래?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대책이 안 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애매해서 다른 사연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짧은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임팩트가 너무 강해요. 비슷하게 혼미에 어지러워 봅시다. 원제 귀여운 척하는 말투 몇 살까지 이해 가능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귀여운 척하는 말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오늘 데이트데이트 이쁜 옷 입고 룰룰랄라 어머나 누가 내 코피에 생크림 부었어 보도룰룰룰 행 이 뭔 말입니까? 보도룰룰룰 행 나 오늘 픽 요 치마 입었더니 코딩으로 보더라 오빠가 나 입어 이쁘다고 웃고 부둥부둥 해줌 해 남자왕 뱃 이런 말투 쓰는 거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이해 가능하세요? 제가 지금 예시 말투를 쓴 거 이거요. 이 사람은 나이가 49이고 유부녀며 큰 아들이 군대까지 다녀온 대학생입니다. 참고로 자기 데이터하는 사진을 막 30장씩 톡으로 저한테 보내고 사진 설명할 때 했던 말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물론 평소에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이거 손발가락이 없어지는 기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니 아니 그 전에 사람 나이를 떠나서 살면서 이런 말 쓰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댓글 1번 이런 미친 나이 49살에 치마 좀 입었다고 자기를 사람들이 고딩으로 보더라. 이딴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이 과연 정상이겠습니까? 그냥 미친 여자라고 어? 헷가닥 같잖아. 얼른 손절해요. 2번 뭐 부부나 교제를 하고 있는 상대가 이걸 다 받아준다면 또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한테 하는 거 이거는 미친 걸 넘어서 좀 역하네요. 저런 말투 5살짜리 어린 애들도 안 써요. 되겠으니? 이게요. 톡으로 자기 데이트한 사지를 막 30장씩 뿌려대면서 계속 저런 말로 설명을 하니까 사람 죽겠다 지금 어쩌면 좋을까요? 맨날 저런다고. 3번 뭐 말투 자체가 늙은 아줌마 같아. 나이 오지게 많은 아줌마가 자기 어려보이는 척 귀여운 척 하면서 쓰는 거지. 어? 그지 같아요? 4번 야 엄마가는 미친 거랑 놀지 말라고 했잖아. 5번 야 지린다. 이 아줌마 면상 한 번 보고 싶네. 궁금해. 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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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지금 이 사연은 저 아줌마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장난을 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TV 같은 데 보면 그 뭡니까? 유아 태행이라 그러죠. 나이 많은 아가씨들이 진짜 3살짜리 말투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히잉 이러면서 막 오우 옛날에 그 전설이었죠. 그 귀신 꿈꽃도 이거 따라가는 거 볼 때 진짜 그래요. 뭐 내 인생 아닌데 뭐. 알아서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